유충 살았어 저쪽으로 이동 될거야 가자 으 으 으 오리지널 와..들어봐라 오! 이따! 이따! 큰 거 있다! 큰 거 큰 거다 큰 거 우와 뭐가 있어? 벌레야 요청 요청 큰 거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잡아 어떻게 잡아 이거 찍어야 돼? 완전히 작은 하얀 알 같은 건 없어? 응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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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 세 마리 잠깐만 새끼를 맑은다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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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랑 아빠랑 어디 갔어? 아니, 물론... 아빠랑 엄마가 지금 왔다. 엄마는 한 번도 안 봤어. 처음 딱 오자마자. 응, 엄마도 전에 오자마자. 그날 이후로 없어. 응. 으흑. 어! 으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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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맨 아빠랑 징그러워서 못 찍겠어. 이걸, 이걸. 이퍼들. 멀리 냈덜. 이쪽에 있는 땅속에 들어가니까. 저기, 저기 봐. 아, 부른다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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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새끼, 새끼, 새끼. 오빠, 나 징그러서 못찍 됐어. 여기 봐봐, 여기 봐봐. 큰 거 봐봐, 봉가리, 봉가리. 지금 머물이 하나 둘 텐데. 다 여섯만 왔지? 응. 언니가 없네. 여기 봐봐. 여기 안 가려있어. 갑자기 안 가려있어. 여기로 있어, 호텔 봐. 안 찍으면 안 돼? 응, 그리 봐봐. 지금 그럼, 나 못하겠다고. 이건 뭐. 응, 뭐, 뭐. 최재형님들. 마스크를 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마스크를 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녹통은 트럭 씨띈제. 응. 응 뭐야 또 있어? 어미 찾았다 와 찾았다 너무 맛있어 와 어미 대박 이렇게 밑에 맛있어? 응 잘했지 잘했지 응 아빠는 없어 아빠 여기 있어 응 나 좀 나가 응 우미 살았지 응 기쁘게 어디 있었지 쟤 한번도 안나왔어 또 있어 오우 아린가보다 오우 지금 놔둬보자 응 어디 도 Rash ерм定 Emm 도 Earl 염 도대체 남발 시le Tho 하 하 하 하 하 좀 옳지긴 했더라. 이왕이면 해도 좀. 좀 있어? 응. 또 있어? 응. 열 마리네. 열 마리더라. 지금 몇 마리야? 여덟 마리? 다시 안 피곤해? 부지런하다. 응. 또 있어. 거의 열 마리되는 것 같아.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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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숨었다. 애들. 우와. 아까 커다란 애 들어갔다. 어? 얘네는 얘네는. 이 발에 톱밥을 먹고. 여기서 크는거 알지? 크고 나면. 크. 감자가 내꺼다. 저렇게 새끼로 나온대? 그치. 알을 까고 나와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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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그치.